번개홍입니다 8번 들어가겠습니다 친애하는 윌리엄스에게 우리가 참석했을 때 국제 전자 무역 박람회 파리에 지난달에 우리는 방문했다 너의 부츠를 부츠란 말은 뭐 이런거 좀 뭐 세워놓는데 무슨 물건 팔고 이렇게 사람들 해갖고 전람회 가면은 부츠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시제일치조 비즈니티드 1번 봤어 매우 흥미로운 데모스트레이션 증명을 너의 전자 하이 시큐리티 높은 안전성을 가진 가라지도니까 뭐 차고문을 자동문이겠죠 functions 그 기능인데 to drive straight in and out of your garage from the comfortable car as well as your emphasis on the protective protection 까지 아 드럽게 기네요 기능은 was very impressive 예요 그냥 다시 볼게요 자 기능인데 형용사용법이요 어떤기냐면 드라이브 운전하는 직선으로 들어가게 그리고 아웃오버 나오는 차고를 프럼 컴포트 편안함으로부터 너의 자동차에 차에 내려서 문 열고 다시 닫을 필요 없이 뿐만 아니라 너의 강조인데 empathize on 써요 디프는 도둑을 예방하는 이러한 장점의 장점의 기능들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우리에게 우리는 믿는데 there will be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증가하는 시장이 있을 것이라고 이러한 이것이 한국에서 우리 회사는 잘 알려져 있는데 안전과 도둑 예방 산업에서 세컴 이런거죠 우주 플리스 제발 나에게 우드 동상원형 보내줄래 너의 현재 판매 기록을 그리고 가격 리스트를 물론 우리는 will be glad 그럼 기뻐지게 될 것이다 왜 to provide 제공해서 자 여기서는 투과에서 뭐냐면 투부정사의 부사로 쓰였죠 부사의 이유원인 판단 근거 이유원인의 부사용법이요 제공해줘서 기뻐지는데 the usual 일반적인 credit credits 그리고 trade reference 그러면은 무역 조회 조회서를 만약 우리가 결정한다면 도우들 목적어 주문하는 것을 너의 회사로부터 진정으로 너의 리정우 그러니까 윗그레이드 조제는 일단 물건 구매하기 전에 기록과 가격 정보를 요청하는 거죠